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로 법정 보조금 상한선을 넘게 지급하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형 제네시스에 구글글라스와 웨어러블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195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7%, 21.05포인트 하락한 1946.1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날 3,136억원에서 이날 3,213억원 순매도로 매도세를 키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아래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전날 하락분을 포함하면 새해 들어 2거래일 동안 65.20포인트, 비율로는 3.24%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작해서만 이틀 새 40조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과 운수창고업종만 소폭올랐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업이 2.18% 곤두박질 쳤고 서비스업과 음식료품, 유통업도 1%를 훌쩍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며 0.99% 떨어졌고 네이버와 신한지주, KB금융이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가운데 SK하이닉스만 2.1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1억 8,600만 주, 거래대금은 3조 9,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제 수가 새해 들어 벌써 이거래일째 큰 폭으로 하락했죠. 특히 전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를 받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오늘은 내수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가본연 새해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와 자동차주가 엔저 바이러스에 감염돼 급락하더니 이틀째는 이 바이러스가 내수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엔저로 인한 실적 우려가 투자 심리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은성민 메리치 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물가와 높은 정부 부채를 감안할 때 일본이 무한정 돈을 풀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엔 환율이 천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엔화 약세의 부담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에서 내수업종으로 확대되는 조짐이라며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전날에는 시장 대비 선방했던 내수업종들의 이날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융업이 2.18% 곤도박질 쳤고 서비스업과 음식료품 유통업도 지수 대비 낙폭이 컸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내수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적은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고 내수업종을 사들이며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확정한 기관이 외국인이 대규모 숙매도로 시장 전체가 줄렁이자 서둘러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기관은 이날 서비스업에서 472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통신업과 유통업, 건설업에서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노근한 한국투자증권투자전략팀장은 현재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내수업종이라고 해서 실적 기대감이 큰 것은 아니다며 이에 기관이 그동안 매수에 나섰던 종목들의 매도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반등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당장 오는 7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배성영 현대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그동안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으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7일까지는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성민 센터장도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된다고는 하지만 확인하려는 심리도 크게 작용한다며 삼성전자를 포함해 주요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신년 구상을 담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향후 국정운영기조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기자회견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돼 될 예정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법정 보조금 상한선을 넘게 지급하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번호 이동 건수는 하루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연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27만 원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입자를 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A사가 보조금 지급 수위를 높이며 시장을 공략하자 다른 업체들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시장이 점차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옵티머스 G는 무료, 베가아이언은 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최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원달러,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1940선이 무너지며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형 제네시스에 구글글라스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2015년형 제네시스에 구글글라스와 웨어러블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운전자가 구글글라스를 이용해 원격시동, 주행로트 선정 등에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4 세스 개막에 앞서 구글글라스 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차에 앞서 니산, 다임러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외교 매체 포린 어페어스가 향후 5년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시장의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FA는 국가규모와 최근 성과, 경제 잠재력 등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새해부터 관심있게 지켜볼 유망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꼽혔습니다. FA는 중국과 국제상품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번영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각자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지만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고행연봉자죠. 은행장 등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의 성과급이 최대 40%까지 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금융부의 임세원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원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이 크게 축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금융회사 수익이 떨어졌는데도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임원진의 성과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계는 일부 최고 경영자의 성과급이 최대 40%까지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관장은 성과급이 약 40% 줄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도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이를 반영해 올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합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금융회사 수익성은 얼마나 떨어졌고 이게 성과급에 얼만큼 반영된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수익성이 오를 때는 CEO의 성과급도 같은 속도로 올랐는데요. 반면 떨어질 때는 CEO의 성과급은 느리게 내려갔습니다. 마치 우유 가격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가격도 빠르게 오르지만 우유 가격이 떨어졌다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금융기주회사의 순이익은 2011년 7조 2천억원에서 2012년 5조 6천억원으로 약 23%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CEO의 평균 보수는 21억 9천만원에서 20억 9천만원으로 약 5%밖에 깎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공식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 5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금융기주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계열사들도 따라갔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경우는 2011년과 2012년 순이익이 각각 2조 9천억원에서 2조 8천억원으로 떨어졌지만 CEO의 보수는 오히려 19억 3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성과급이라면 보통 기본급에다가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가 하락해도 사내 평가에서 점수로 나타낼 수 없는 항목에 만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처럼 외부 기관에 의해 나타나는 지표는 정량평가라고 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리스크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표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기 나름입니다. 금융기주회사의 회장이나 은행장에 대해 사내에서 평가하면서 정성평가는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수익성 지표가 나빠도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 평가를 하는 곳은 보통 보상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CEO가 참석하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결국 CEO 스스로 자신의 성과급을 측정하는 셈이죠. 실제로 CEO가 참석한 보상위원회에서는 2등급을 받은 CEO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1등급으로 점수를 올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 주문한 개선안은 어떻습니까? 우선 연봉계약직인 금융회사 CEO에 대한 특별 퇴직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 CEO 등 고위 임원이 되면 그 전에 사표를 쓰고 다시 연봉계약을 맺게 되죠. 이 때문에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퇴직금 제도가 임원진에는 없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쓰는 꼼수가 특별공로금이라는 이름의 퇴직금입니다. 별다른 퇴직금 지급 규정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 받으면 최대 173억 원의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특별 퇴직금을 폐지하고 일반 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사내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든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주들은 등기 임원 개인의 연봉을 알 수 없었고요. 제도가 바뀐 현재도 미등기 임원은 연봉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밀실에서 고액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아무리 민간금융회사라고 해도 공감을 얻기 힘들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공급합니다. 원자재 결제, 급여 상여금 등 운전 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 원까지 배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매출 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은 영업점장 금리 감면해 추가로 0.5%포인트를 더 할인해줍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인 차량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하됐습니다. 올해부터 2,000cc 이상 차량들의 개별 소비세율이 6%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국산 차 중 배기량 2,000cc를 초과한 차종들의 가격은 28만원에서 최대 13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차들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LG전자가 천연 아로마향이 나오는 휘센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아로마향은 취향에 따라 레몬이나 라벤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에어컨보다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아이스쿨 파워 기능도 특징입니다. 초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주는 공기청정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보리면서 황사용품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등 황사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3배 늘었습니다. 마스크는 249.6%, 핸드워시는 37.6%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는 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마트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센경제현장의 김동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